대한민국 1타 중에 1타! 내가 노고진이다! 뭘 멀뚱히 보고 섰어. 아주 한가하네. 네가 누구야? 이 지옥에서 1년을 버틴 기저귀 비서잖아. 내가 왜 이런 미친 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암입니다. 노종현.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죠? 노고진 씨 기억상실입니다. 이대로 넌 못 죽어. 저예요. 당신 약혼녀. 약혼녀라고요? 너 당장 안 피워? 어따 대고 오라말아야 내가 네 똥개야! 이게 다 여태곤이야!